와 hit 친구들 하이요 오늘 오랜만에 노래방 교실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 잘 불러요 영영영영영영일 나는 형님의 어머나 라는 곡에 이음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큼을 넣어서 부르더라고요 큼 문어 큼 문어 큼 넣지 마세요 어! 이러면 틀리는 거죠 요에도 이음이 들어가니까 큰을 붙여야 해요. 저희는 용용이 선생님 채널이니까 큰 대신 용을 넣어보는 걸로 하고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. 이응과 희여서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용을 넣으시면 돼요.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용들리는 꽃들 용에서 에에 용을 해야죠. 아 에에. 용에. 용서. 흔들리는 꽃들. 아 벌써 있어요. 왜 벌써 틀려요. 용들리는 꽃들 속 용서. 좋아요. 내 샴푸용이. 아유 아유. 이 하면 안 되죠. 아 맞아요. 이 도 그거잖아요. 내 샴푸용이 느껴진 거요. 좋아요. 진짜 지나간 건가. 뒤돌아요. 아 이거 아닌데. 아하하하. 뒤돌용 보지만. 근용. . 아이고.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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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였어요 섞였어요. 왜 잘했는데 근용 그냥 하면 되는데. 그룬 사람들만 보장 는 거요. 오오오. 다용 가면 집 근처 용서 그냥 핸드폰만 만지.. 아 맞아요. 기어또 있어요. 그냥 용두폰만 만지는 거요 용본열.. 용.. 어떻게 불러요 이거? 용본열랑.. 너무 어려워요. 진짜 어려워요. 용 나올 것 같아. 용본열랑.. 용올까.. 용돈.. 용본열랑.. 용올까.. 용돈에 보지만 그냥 내몽룡.. 이몽룡.. 성춘양.. 그용 내마용만 용시용 거용 걷다가 보면.. 운 운.. 운이요? 용시용 거용 걷다가 보면.. 아 어려워요. 하이라이트.. 아! 하이라이트 부분인데? 용용 용용 걔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용까 지금 집 용게.. 아 이거 다닐.. 지금 집 용용 계속 용용 걔 너를 지금 집 용용 계속 용용 걔 너를 용성 용.. 용시.. 용시용 용.. 아 이거 또 틀렸어요? 용시용용.. 아 너무 어려워요. 용시용 용.. 용락용 다.. 용.. 용락용 다.. 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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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이.. 용 용atro üst&등 rus영.. 용asy disappeared. 용xs 용.. 용이.. 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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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解放.. 용..... 감사합니다.